안녕하세요. 음악가미실입니다. 오늘은 음악사에서 가장 유명한 사랑이야기 클라라를 중심으로 한 슈만과 브람스를 만나보겠습니다. 클라라는 1819년 독일 음악의 도시 라이프치에서 태어납니다. 피아노 교사였던 아버지 프레드리 비크의 영향을 받아 어린 시절부터 음악적 재능이 탁월했습니다. 아버지는 클라라에게 최상의 교육을 받게 해줍니다. 피아노 교수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음악이론과 작극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1830년 11살에 데뷔 연주회를 가졌고 얼마 후 연주여행을 다니게 됩니다. 클라라가 라이프치와 드레스텐에서 성공적인 연주를 마치자 파리로 가게 됩니다. 가는 중간에 독일의 대문호 괴테를 만나게 됩니다. 괴테는 12살 클라라 연주의 감동을 받고 자신의 초상화가 담긴 메달을 선물해 주기도 합니다. 파리에 도착한 클라라는 쇼팽을 만났고 존경하는 쇼팽 앞에서 연주할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쇼팽은 클라라 연주에 매료되어 쇼팽 자신의 피아노 협주곡 2단초 필사본을 클라라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너같은 놀라운 재능의 피아니스트가 이 곡을 연주해 주길 바란다 하면서 매몰을 남깁니다. 클라라는 담내로 곡을 작곡해 쇼팽에게 선물하게 됩니다. 쇼팽은 클라라에게 선물 받은 이 곡을 너무나 좋아해서 매 공연마다 클라라 곡을 연주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클라라 11살 때 클라라 아버지 피크의 명성을 듣고 음악을 배우고자 찾아오는 이가 있었으니 그가 당시 20살인 로베르트 슈만입니다. 피크는 슈만의 천재성을 알아봤고 슈만은 스승 피크의 집에 한동안 같이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슈만은 클라라와 자연스럽게 친해지게 됩니다. 클라라와 슈만은 유치한 장난을 치며 놀았는데 이것이 클라라에게 유일한 기쁨이었다고 합니다. 원래 슈만은 여친이 있었는데 둘이 헤어지면서 관심이 클라라로 옮겨지게 됩니다. 클라라와 슈만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슈만은 스승 피크에게 딸 클라라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크게 놓아여 반대를 합니다. 당시 클라라는 16살이고 국제적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였고 어머니 없이 애지중지 열심히 가르치고 기린 딸입니다. 클라라가 아직 어리고 피아니스트로 전 유럽에 명성이 나기 시작한 때였습니다. 나를 제자 슈만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슈만은 여러 여성을 만나고 다닌 경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피크는 둘 사이를 띄워놓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연주행을 다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의 불씨는 더욱더 타오르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 피크는 허위사실을 유포합니다. 슈만은 허약체질이며 알코올 중독자이다.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지역신문에 옮게 됩니다. 결국 슈만이 클라라와 결혼하기 위해서 클라라 아버지를 상대로 결혼소송을 하게 됩니다. 당시 21세 이하 여성이 부모 동의 없이 결혼하는 방법은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추하다 싶을 정도로 오랜 법정 다툼을 한 끝에 결국 1840년 슈만은 승소했고 법원에서 클라라와의 결혼을 허락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해 9월 클라라와 슈만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슈만은 결혼하기 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리텐이란 곡을 작곡하여 결혼선물로 클라라에게 헌정하게 됩니다. 슈만이 클라라에 대한 애정을 잘 표현한 작품입니다. 결혼 후 슈만이 클라라의 매니저가 되어 연주는 계속하게 됩니다. 슈만이 곡을 쓰고 클라라가 연주하고 세월이 흘러 둘 사이 일곱 자녀가 생깁니다. 클라라는 집안 살림의 연주의 슈퍼맘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1853년 어느 날 한 청년이 슈만과 클라라 두 부부를 찾아오게 됩니다. 그가 바로 브람스입니다. 당시 브람스 나이는 클라라라보다 14살이 어렸습니다. 슈만은 젊은 브람스의 재능에 감탄을 하였고 브람스를 유럽에 알리게 됩니다. 브람스는 작곡에 몰두하면서도 슈만 부부를 돕는 일에도 집중하게 됩니다. 그러는 와중에 브람스는 14살 현상 클라라에게 사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클라라는 비록 결혼한 부인이지만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이며 상당히 지적이고 외모도 아름다웠습니다. 1854년 남편 슈만이 정신이상증세가 생기면서 라인강에서 자살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으나 1856년에 정신병원에서 운명하게 됩니다. 슈만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클라라가 병원을 방문하게 되는데 슈만은 클라라를 붙잡고 나는 알고 있다 라는 마지막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말을 두고 슈만은 클라라와 브람스가 사랑하는 사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남편 사후 클라라는 한 가정의 어머니로서 7남매를 키워했기에 그 시기에는 클라라는 작곡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클라라를 도와준 곳은 브람스입니다. 클라라가 연주에 있을 때는 브람스가 아이들을 관리했고 클라라가 편안히 연주활동 할 수 있게 지원해줍니다. 청년 브람스는 클라라를 도와주면서 그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키워갔으며 이러한 감정들은 그의 작품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클라라는 14살 연하 브람스와의 친분은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연애에 대해서는 선을 그어 두 사람의 관계가 친구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못했습니다. 브람스는 클라라에 대한 애정이 남아서인지 평생 독신으로 혼자 살게 됩니다. 오늘은 클라라를 중심으로 한 슈만 브람스의 사랑을 알아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마지막 화면에 클라라와 슈만이 결혼할 때 슈만이 클라라에게 헌정한 미르텐이란 곡을 붙일 테니 클릭해서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